어제 거랑 똥 누나? 제인아 똥 넣어? 엄마 아빠 밥 먹는 중인데 카메라를 봐버렸네 슉 또 봐버렸네 응 또 순둥이가 돼버렸다 어어? 헤헤헤? 헤헤헤 헤헤헤 오빠 내일은 스타리움산이 없어 응 응 하지말고 마이맥스 보려면 서만 가야되는데 어떡하구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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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응 일어나 응 응